일단 이따 부을까요? 네, 여기다가 부을게요. 양념 넣어야지. 아우, 야, 두릅 좋다. 두릅하고 개두릅하고. 그냥 두릅은 뭐고 개두릅은 뭐예요? 엄나무순. 아, 엄나무순. 소고. 참기름, 야, 참기름. 저기가요. 들기름이야? 아, 이게 힘든데? 아, 이게 힘든데. 산에 가서. 아, 좋다. 간을 뽑혀요. 그래도 그거 해야지요. 아, 맛있다. 야, 그건 손으로 그냥 툭툭 넣은데 다 세네. 맛있... 맛있죠? 아우, 끝내줍니다.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네. 불고기 부쳐야죠. 이렇게 많은 양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야, 어마어마하다, 양이. 아우,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저희는 잘 안 드세요. 아우, 대박. 농사공사는 뭐라고 해야죠? 네? 아,alley save the ship. 나 오늘 어떻게 해? 벨려, 가사에. 하... 아, 이리 Elliot... 그치. 하... 오늘은 산이 별로 안 이쁘게 보인다 힘들다 골고루 안 타게 잘 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마음이 급해지네 시간이 가니까 기다려야지 추ımız 마tså 연하니는 시간이 다 되는데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